저술을 하나 받고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개이슬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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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불리트 날먹? 컷 어허 개척 불리트 날먹 닷빵 망했다 욕심 계속 뿌려 무제한 욕심 발톱에 의해 잘리고 내장이 삐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케가 무제한 욕심 쌍설곤 비열한 타격 플라잉 니킥 아 부조리 똥공격은 왜 이렇게 쓰레기일까 안니 아야 옛날 똥공격 특 다운 턴 들어감수 랩 리아크아 포션 다 먹어 절대 죽으면 안돼 절대 죽지마 이번 게임엔 희망이 있다 너무 많이 맞았네 이 게임엔 희망이 있다 그이다 했다 컷 세장? 룬피? 대단원 안 나왔네 안 돼 배신 빛날 배 상점 가서 싹 지우고 고개 강호하고 작은집 적폐 이해할 수 없는 유물 1위 대단원 안 나왔네 와... 근전이다 근데... 제거비용 생각하면은 돈 아껴야 돼 어? 하하 발이 나네 행사 상품입니다 다음 새거 150원 아닌가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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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길이 갈 길이 갈 길이 갈 길이 아까 계산된 도마컬을 넣었는데 반사신경 나올 것 같으면 아쉽다 액상 액상 찰싹 아냐 오히려 좋아 이 정도는 껌이지 베리 이지한 전투다 아 언럭키 대단원 아 아 아 으압 댐 뭐야 이거 미친 저 역시 나아갈게 으압 으압 댐샤 고기 고기 댐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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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틸 ㅑ ㅇㅇ 이벤트 매우 잘뜨고 아하 아하 거의 다 했나? 이제 되나? 아직 들어가 온전치 못하다 아직 아직 들어가 온전치 못하다 뒤집어야 돼 흡 시리옥게 아하 아하 흩 드로 너무안조네 괜찮아 괜찮아 왠전 룬피 웅룰 추락이라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대단원 죽을라내caust 죽을station 죽을때나 죽을 OT 죽을때나 죽을때나 대대대대대달단 단단단단 대대대대 답단 규칙을 준수하십시오. 못볼꼴. 대단원 뜬건 좋은데 저렇게 돈 많이 주고 사기에는 좀 마음에 안드네. 규칙을 준수하십시오. 규칙을 준수하십시오. 규칙을 준수합니다. 규칙을 준수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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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허허 물음표 가서 어떻게든 제거 찾아보자 엘리트 잡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드만 준대 잘 나와 담배 담배 샷 샷 샷 샷 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황광 우럭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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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을 봐도 꼴받네 아이씨 첫번째 비어라게 뜨림 제발 똥 공격 제발 제발 꺼져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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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 폭 시원해 아 똥공격 지워서 더 쎄지지 않았나 지우면 쎄질 것 같은데 나이스 고개 똘진 안 돼에에에에 거즈같은 드롭 아이씨 막상 들어오잖아 이씨 지금 심장 어떻게 이기냐 아니 여기서 왜 정비를 주냐고 흡! 아니야 나쁘지 않아 다엠! 이런 쓰레기같은 드롭고나지 아 이러지 말아봐 아 이러지 말아봐 다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핏샤 아무것도 안했네. 똥공격이 개트롤 했다. 똥공격. 사라이 카드.